K-POP 팬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글로벌 루키 트레이저 Find your 트레이저 안녕하세요 트레이저입니다 이제 데뷔 3일차라 그런지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첫걸음을 내딛은 소감이 어떠신가요? 우선 저희 기다려주신 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완전 열심히 할테니까 오래오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데뷔 축하드리고요 그럼 신인의 패기로 남들과는 다른 트레이저만의 트레이저를 보여주세요 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12명의 멤버들과 그 멤버들 간의 팀워크입니다 오 그럼 데뷔곡 보이 소개도 들어볼까요? 우선 굉장히 강렬한 트랙과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고요 그 반면에 가사는 소녀를 향한 소년의 사랑하는 마음 그 저돌적인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레이저 퍼포먼스도 남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인원인 만큼 다양한 대형이 좀 남다는 것 같은데요 합체했다 불리했다 등등 계속 눈 뜰 수 없는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우 그럼 미리 보기 가볼게요 자리 잡으시고 음악 주세요 와 진짜 멋있다 네 그럼 인기가요 최초 공개 트레이저의 데뷔 무대 도대체 언제 오픈이 되나요? 정말 곧 열리니까 잠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열정과 매력을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컴백 3종 세트를 만나볼까요? 쥬시 과즙 및 팡팡 단조로운 일상의 신선한 한방을 날리는 로켓펀치와 얼레리 꼴레리 제목부터 시선을 끄는 원팀 전에 E&Y부터 뮤직 스타트! гляд 너무 Nest уч